일단 이거부터 한번 일단 아이템을 좀 모으고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는 거니까 하필.. 하필인가? 하필.. 하필이 많구나 어디야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나? 아.. 진료는 못 가고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아.. 와.. 러시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에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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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오오 으으왜 없냥 오이씨 아니 걷기네 뭐야 와우 뭘게 커 와이벌이구나 잠깐만 쓸뺄 썸 썸 멈 bate 쓱 apt 아 아 아 모르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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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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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근데 저기 위로 태우고 위로 와냐고 주로 올라와서 있냐? 됐다 됐다 올라가 지는구나 올라가 저 뭐야 저거 또 숱돌려 잠깐만 세이브하고 올라가 진다 여기 숨겨놨구만 어디보자 여기 숨겨둬라 뭐 귀야 아래야 아래에 있나? 아래에 아래에 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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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 있었나? 이거였구나. 아 여기 있었나? 아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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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뭐 이래? 아 이거 완전 남 떨어졌네 여긴 없구나 나와서 다가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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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팅에서 실버 소워도 뭐 배웠는데? 아 실버 소워드를 배웠구나 아 이거 스틸을 아까 만들었으니까 실버 이번에는 7렙짜리 오 그래 만들어야지 이거 음 실납셋 좋았어 이거 만들어야지 마을로 가자 마을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지 이 도시로 일단 말을 걸자 말을 걸고 타고 여기쯤이었어 let's go not so fast much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Nic스터로는 그 지역에 큰 서류떼으로 이동던 것이다. 대신OS도 많은 것이다! 이제 이동 off! 이동돈! MIDK 에어컨 린다! 누군지, 저와 어떤 거여는! 이곳은 아래에 먹어! 이곳에 머리를her기이 나가는 것! 아래에 몰아가! 아, 미끄난한 것 같다. 이곳은 카리아 살고 있ogle 와봐, 소화에 캐피스로를 이용하며 됐다 이것을 분해하면 분해 비용도 엄청 비싸네 분해 비용도 만만치 않구만 야 비싸기는 엄청 비싸네 아 얘가 돈이 없구나 분해를 하자 분해 비싸네 분해 비싸네 분해 비싸네 분해 비싸네 분해 비싸네 분해 비싸네 분해 비싼 분해 비싸네 분해 비싸네 그리고 됐고 이거 분해가 뭐 나오나? 일단 이거 놔두고 감사합니다 사랑해 우리요 행복합니다 우리요 우리요 남의 책 뭐야 아이씨 은거 만든 것도 문을 해버렸네 이런 밥땡이가 있나 아! 고객님 내가 만들어볼게 다행히 있어 칠립 칠립 자리로 됐고 이거를 부기하면은 내가 만들어볼게 아 이걸 분해해야지 되는구나 제거하면 안되고 분해해야지 이 룬을 저거 되는건데 아 그거를 제거를 해서 분해를 했어야 되는데 아 룬 날렸네 분해를 했어야 돼 그래야지 룬으로 해소를 하려면 분해를 해야되는 룬 종료 날렸네 룬 그래 아고 은유 제거한다고 해야되고 아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네 무게가 얼마야 무게가 왜 이렇게 안 줄지 뭐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거야 무슨 무게때문에 이렇게 무슨 무게때문에 그렇게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거야 안에서는 무게가 나가는거야 한 56킬로미터 잠깐만 이렇게 얘가 많이 나오지? 이런 것들은 비슷해 보이지 않을 거고 뭐 땜에 이렇게 무겁냐고 재료템은 되게 가벼운다 이거 이런 재료템은 아니고 이 정크템들을 다 저거 없애버려야되나 정크템들도 분해버려야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정크템하고 저거는 상관이 없네. 무기가 하나도 안되데? 희한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크템하고는 전혀 상관없나 본데? 무기가 하나도 안되데? 무기가 하나도 안되데? 희한해. 아니 줄었구나. 직지 반영이 안되네. 주는게 보여야되는데 안보이네. 줄긴 줄게. 그걸 주니까. 확 줄긴 주는구나. 정크템이 무게가 많아. 천천히. 정크템이 부족하네. 근처에 안가게 안가게 안가게는. 정크템이 부족하니, 정크템이 부족하니. 기본무게가 나가서 기본무게는 어떻게 해도 근데 안 나갈 것 같은데 많이 나가네 저런 가방 같은 거 좀 좋은 거 안 파나 무기 줄이는 거 Farewell ڈ퐁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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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더했는가? 침을 더했는가? 침을 더했는가? 침을 더했는가? 침을 더했는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으흠 try not to disturb me best way is this side of the pond town go on don't think twice just barring what can I do with you for? let me see might pick something so long oh hmm best way is this side of the pond town I'm going to make the shimmy so the way I go I'm going to move on the side of the pond I'm going to put it on I'm going to put it on so we are going to put it on and I'm going to put it on so we have it on 감사합니다.